안녕하세요. 파메호 감독 장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희가 진짜 멋진 배우분들과 새로운 거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막 위로우측의 영화를 만들어봤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후배 배우가 축하해지러 왔습니다. 강동원 씨가 얘기했어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제가 좀 소유 드리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이렇게 막 이제 뵙고 인사드리고 이런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김고은 씨 마이크만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린역의 김고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시고 또 극장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대이사 첫날인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기운 저희가 오히려 받아가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좋은 입소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돌리개의 다리입니다. 지용탁 역의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장 아세요? 참여가 대박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늘 황금같은 토요일의 시작을 저희 영화와 함께 하신 만큼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잘생겼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생긴 거죠? 고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쓰셨네요. 소편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장재현이 장르다. 감독님 영화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첫날인데 무대인사 첫날이거든요.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저희 진짜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이제 나가셔서 저 점심 드셔야죠. 점심 드시면 한 잔 하시면서 밤휴일이기도 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담당방에 선물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표현해 주시면 네, 한 번씩 올라가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ccept